덮고있다! 화이팅! 이 클럽 하나씩 들고 스트레칭할게요 하나, 둘, 셋 대박 쳐 보세요 조금 더 왼쪽 볼까요? 오케이, 그 무게 중심에서 치셔야 돼요, 치세요 오, 대박 두 분은 섞으시는 걸로 어? 아니, 한 번로 끊어야 되는데? 박수 고 손님이 이제 드림덕에 두 분을 최대한 걸 보여주고 오, 오, 오 그래서 아래로 때려야지 돌아가자 감사합니다.